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견제받지 않는 그런 권력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형식적인 민주정치가 아니라 제대로 된 민주정치를 원합니다 공정한 선거에 의해서 국민의 진정한 그런 선택에 의해서 권력이 교체가 되고 또 지도자가 뽑히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어려워하고 또 국민들의 선택을 두려워하는 그런 정치체제를 향해서 우리가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동안 정치권력이 어느 순간부터 국민들의 선택을 어려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외형상 외관으로 보면 민주정치제도를 선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주의체제나 독재체제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권력자에게 자비를 구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아무리 스스로를 선한 의지를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또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포장하더라도 권력은 자신이 보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그런 정책이나 제도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들 가운데 2%는 국민이 아닌지 민주정치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불황 속에서 1년에 세금을 200% 300% 올리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독재나 참주제가 아니라면 국민들 가운데 특정 그룹 2%를 뽑아서 그들에게 2배나 3배 정도의 세금을 올리는 나라는 지구상에 없다고 봅니다 명분이 아무리 그럴 듯 하더라도 세금을 어떻게 한 해에 2배 3배 정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맨정신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전 국민의 98%에게는 종부시의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종부시는 단 2% 국민들에게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면 2%는 가렴주구의 대상이 되어도 된다는 말인가 2%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 그런 소리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한 해의 세금을 100%, 200%, 300%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세금을 올릴 수 있다면 이것은 민주정치 제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나라라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월 20일 날 홍준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자신의 SNS에서 올렸습니다 제가 왜 종부시의 폐지공약을 했는지 고지서 받아보신 분들은 이제야 실감나실 겁니다 종부시는 이중과세이고 위원입니다 단일 물건에는 한 종류의 과세만 해야 되는데 재산세도 과세하고 종부세도 과세하니까 바로 이중과세라는 겁니다 더구나 단일 부동산에 대한 종부시의 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약탈입니다 자 이젠 우리 어떻게 대체해야 될까요? 이렇게 자신이 갖고 있는 종부시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의견을 여과 없이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주장은 단일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도 매기고 여기에다가 종부세도 과세한 이중과세는 세금이 아니라 바로 약탈이다라는 것이 바로 종부시에 대한 홍준표 의원의 주장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자신이 종부세 폐지공약을 냈다는 점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더욱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어떻게 일련의 특정 그룹의 사람들에게 200%, 300%나 세금을 올리는 그런 정책과 제도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었던가라는 점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그런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적 그냥 눈을 감아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떤 사회현상이든 간에 그 사회현상의 근원과 뿌리 그러니까 근본 문제를 항상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1년에 200%, 300% 오른 종부세 부담에 분노하면서 또 동시에 도대체 이처럼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결국은 국회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직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입법부가 구성되는 선거의 공정성 문제, 투명성 문제, 정직성 문제, 무결성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무결성에 대해서 이토록 무관심한 식자층과 그리고 국민들은 종부시의 급등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종부시의 폭탄으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더한 것도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11월 24일 날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는 야당에 반대가 있더라도 37개 법안을 여당이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강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발신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옮기면 이렇습니다 반대하면 반대를 뚫고 할 수 있는 일을 해내라고 국민이 여당에 다수의 이석의 권력과 권한을 부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1월 24일 날 여당이 중심이 돼서 주요 민생입법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습니다 특히 야당의 법안 상정거부로 표류 중인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을 두고는 국회법상의 신속처리 절차인 패스트트랙을 밟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하라는 것은 요구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 다수 여당의 독주 이미지만 더 강화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국민이 여당에게 다수의 이석이란 막강한 권력을 부여한 적은 없습니다 스스로 그런 권력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근본이 흔들리는 이 나라가 앞으로 얼마나 큰 비용을 치르게 될지 도대체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제가 볼 때는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인 나라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종부시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박수를 치겠지만 소위 부메랑에 대해서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는 문제까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를 용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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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